내 인생에 폐가 체험이 있다니. 진짜요? 박성호 씨 약간 남자답게 앞서네요. 권 많은 거라고 했는데. 사장님 씨 옆에 있으니까. 잠깐만. 잠깐 이거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. 진짜 왜 이렇게 하는 거야. 어떻게 들어가. 나 미칠 것 같아. 아니 아무것도 안 알려주네? 잠깐만. 잠깐만. 아 잠깐만. 한라봉이랑 당근이랑. 아 잠깐만. 뭐가 뭐가 뭐가. 뭔데 뭔데 뭔데. 뭐가 있어. 뭐가 있어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기다려 기다려. 기다려 기다려. 아니 아니 잠깐만. 아 성경 씨 근데 선영 씨 좀 챙겨줘야 돼요. 아 네. 내일 일출봉 가는 거. 둘 간의 시간. 소이들었어. 알아서 저기서 뭐. 지른다. 어떻게 세찬이는 혼자 가야 하잖아. 야. 야 이러는데요. 인성이야. 아니 누구 죽는 소리가. 발에 입만 들어가요. 서영 씨 목소리 안 드네요. 성광이 형 목소리 안 드네요. 아유 미안해가지고. 아유 미안해가지고. 잠깐. 어머 뭐 인형이 있어요. 저기. 저거. 저기. 저거. 또 제가 사다. 도라로 봐. 도라로 봐. 도라로 봐. 도라로 봐. 도라로 봐. 주머니에 넣어야겠다. 아 주머니에 넣어야겠다. 어 이거 어쩌다. 에이. 나 앞에 안 보여. 진짜 어떻게 그거를 보고. 잠깐만. 나 앞에 하나도 안 보여. 라식했어요? 라식해서 그래. 아 그런가 보다. 라식해서. 왜 해야 되나? 나 앞에 안 보여. 나 진짜 앞에 이렇게 하면 나. 성경 씨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. 어? 당근 여기 있는데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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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이 진짜 거의 너무 아파. 선영 씨가 구축을 하고 있는 건가요? 아아! 아아! 살아왔네요. 살아왔네요. 형. 형 다 찾아놨어. 형 다 찾아놨어.